강화전등사 목조석가열의 산불좌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상이다. 2012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785호로 지정되었다. 강화전등사 목조석가열의 산불좌상 은 17세 기전반의 전북 충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수연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1623년에 조성한 불상으로 수연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작품들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두 번째 불상이다. 산불의 구성은 석가불을 본존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좌우에 협시하는 형식으로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삼세불의 도상을 보이고 있다.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열의 산불좌상 은 조성언문을 통하여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각적으로 우수하며 조각승뜰과 나타난 발원시주자들의 명단이 잘 전하여 불상, 연금, 채목금, 채목, 오금, 좌대, 보단, 채안, 복장 등 세부적인 시주 항목이 기록된 점 등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불상들의 세부를 보면 본존석가불상 은 단어만 자세의 자비한 상호를 보이며 좌우의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 은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비례면에서 본존상보다는 다소 조연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본존상은 상호의 표현이 근엄하고 전체적인 신체비례 면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져 시기적으로 앞서는 같은 수연작에 서천봉서사 목조아미타열의 삼존자상에 비해 조각적으로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 삼세불상의 얼굴은 각각 독특한 상호를 보이고 옷주름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전등사 삼세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들 가운데 수아승 수연과 함께 서천봉서사 목조아미타열의 삼존자상 조성에 참여했던 성혹의 조각적 개성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 화원으로 참여한 영철은 이후 옥구보천사 목조지장보살자상과 시왕상과 남원풍국사 목조석가열의 산불자상 위조성의 수연을 따라 참여했으며 성혹에 비해 연배가 아래인 조각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